자, 여기서부터 선소통 가지고 빌딩 3D로 이동하겠습니다. 상당히 긴 통로네요. 어우, 선소통이 무제한인가봐요. 오케이, 신축 성공! 아이고 땡큐 자 세이브하고 어 일단은 전수 아, 이해를 보죠 와우 완전 전기에요 음, 오케이 위치를 잘 파악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. 자 아, 정말 비겁합니다 아, 정말 비겁합니다 음, 아, 당연하겠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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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퍼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카드를 쓰고 있고 읽고 자 이분이 제니퍼의 브라이더 인거 같습니다 탈출할때 leftmost letter를 이용하랍니다 오케이 아 정말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아 비사일로 없애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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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열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아... 알겠습니다 그러면...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... 카드 에이스를 구하고 다음에 메탈게어를 죽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